이스라펠 여전하군, 티아모트 발견! 죽토 전진! 발사! 시엘의 유물을 내놓거라. 용제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. 흥! 그러면 온 세상을 쏟아 너를 위한 물건이란 말인가? 히어봤, 여기다! 아악! 김밥! 여기다! 땡젤을 지워달라! 시, 시리 유물이다 모두 더 받자 선수기에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카루님, 위험하니 그만 포기하시는 게 아니, 살아남은 천적들을 구하거라 함께 돌아간다 예 천적을 구해야 한다 서둘러 움직여라 서둘러 움직여라 서둘러 움직여라 서둘러 움직여라 감사합니다.